헬창 세대갈 안녕하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만드는 부부손입니다. 이번엔 짤튼 헬창 친구들 편에 나오는 헬창 세대갈을 만들어봤습니다. 먼저 철사와 지점토로 몸통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저온 3D펜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. 침대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두 팔을 쌓아 올려줍니다. 와우! 이제 벌크업 된 몸통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혀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무리로 짝퉁아무 마크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. 흘창세대갈 완성입니다.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만드는 부부손이었습니다. 또 만나요.